잘했어. 마지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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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사를 올려서 모르겠어요. 어, 이거 없다. 뭐 상대방의 의리가 없네요, 그러면. 한 번 다 싸는 거예요. 내 창피이 있어가지고. 네. 네, 같이. 아, 이제 드디어. 파크윌. 와, 기대돼요. 맞네, 뭐가 이렇게. 그 중에 신랑은이랑 다 똑같아 보이지? 아니, 틀려. 노란색, 핑크색, 흰색. 뭔가? 보자마자, 어! 어, 이쁘다.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? 이건 보자마자 탈락이야. 왜? 노츠리 씨네. 이게? 뭐가 노츠리? 이거 없긴 거 아니야. 탈락이야, 이거. 탈락. 아, 죄송해요. 역시. 열심히 만드신 건데. 이것도 너무 많이 파였어. 어, 저거이. 탈락. 진짜 너무 많이 파였는데, 이건? 아, 진짜. 진짜 탈락아. 가타스러우셔. 나는 이거와, 이거와, 저거. 이거야? 긴장하고 있어? 다 외워놨다. 저거, 저거. 이거 아니야. 물매 있으면 하지마. 아, 진짜. 목소리를 보여줬네요. 아침에 안 하자. 그거 진짜 안 외울게요. 아. 공동이 표현해요. 아, 기대된다. 부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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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냥 불러봤어. 전화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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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누구야? 친구인가 본데? 남자 이름이야. 이름이 뭔데? 동현. 동현. 동현이가 누구지? 아우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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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현씨한테 전화와 왔어. 여자야, 동현도. 아, 진짜? 어. 주위사람이 다 남자 이름이네. 아우, 야. 아우, 야. 추, 추, 추죠? 근데, 여자한테 질투를 해서. 두 번 다 열렸거든요. 되게 미웠어요.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고. 제가 너무너무 기대를 안 하니까. 뭘 바라지도 않는 타입이어가지고. 궁금해서 정말 질투나서 하는 말일까. 아우. 이제, 이제야 결혼해서 실감이 나서. 참 결혼을 하는 건가. 그런 생각을 좀 들긴 해. 의인, 나와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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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오, 이거 진짜. 아, 이거 다. 아, 이거 다. 여자 씨, 눈빛지, 갈라 썼어. 아, 니빛지, 갈라. 아, 너무 다른네. 박살린, 박살린. 그렇죠. 그럼 눈은 주세요. 아, 무슨 거야. 아, 정리야. 아, 정리야. 너무 편히 보게 잘 어울린다고. 그렇죠? 네. 그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확인하세요. 그렇죠? 안녕하세요. 언니. 누가 오셨을까요? 누가 오셨어요? 언니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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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아무것도 멋있긴다. 응. 웃으시지. 웃으시지. 웃으시도 그랬어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. 미신하고 본데 왜 내가 떨리니? 반갑습니다. 알지? 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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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잘 다녀오셨어요? 네. 어저께 왔어요. 아. 그랬어요. 많이 피곤했겠네요. 아니. 앉으세요. 네. 네. 저도 앉을게요. 네. 네. 너무 예쁘다. 저 첫 품질 입어보셨거든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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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개. 아. 빨다가 또 갈아입어봐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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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좀 드세요. 아. 감사합니다. 예 나선 사람 힘들어 하잖아요 진짜 긴장했나봐요 어른 어른이잖아 한정씨가 몇 년생이죠? 6년생이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근데 얼핏 내가 못 본 방송 있었는데 뭐 이렇게 나와서 토크쇼처럼 하시면서 뭐 다른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진심이었어요? 네? 아니 그게 아니에요? 네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서요?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 아세요? 너무 흥미지네요 아니 굉장히 진심이었잖아요 군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군대인데 그래요 저도 갑자기 놀라시니까 되게 네 진해라 님이 오셨는데 정말 여왕님을 보는듯한 오로라가 뿜어져 나오는데 숨을 못 쉬겠는거에요 귀도 못 썼고 말을 또 조곤조곤 조곤조곤 어찌나 잘하시든지 신하라의 토크쇼를 온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이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싫다니까 보는거랑 있는거랑 알겠습니다 다르네요 참아도 아니냐는데요 네 왜 끈이 없어요? 왜 내려갔다든지 남자는 저런 생각해야죠 아깝게 이쁘세요? 지금께 이쁘세요? 아 저는 다 괜찮은데요 아깝게 좀 더 나은데요 진짜요? 아깝게 훨씬 더 야한거 같았는데 아 그래요? 네 야한거 원래 좋아하세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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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너무 예쁘다 자 이거 좋네요 아니요 아니요 복숭아 색깔 쿠키 색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기요 물 좀 한 잔 더 주세요 저도 한국 이렇게 가까이 하기는